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나가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너의 뒤를 따라가 봤어 아주 작고 예쁜 집에 전부 너무로 보이는 모든 것에 너의 손길이 느껴지고 새하얀 식탁 위에 너의 예쁜 손으로 만들었네 음식을 올려놓고 있어 이게 꿈이야?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의 내 집였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찾은 음식 네가 아는 그 아이까지도 모두 내 것에 써야 해 모두 내 아예 써야 해 넌 아직 네가 내 남자 같은데 아직도 정말 내 남자 같은데 남의 남자가 되고 그 아이 아빠가 돼서 할 수 없이 바라보게 하는 집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을 내 집였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찾은 음식 네가 아는 그 아이까지도 모두 내 것에 써야 해 모두 내 아예 써야 해 모두 내 아예 써야 해 네가 찾은 음식 네가 아는 그 아이까지도 모두 내 것에 써야 해 모두 내 것이어서 써야 해 네가 사는 그지